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학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이에요. 예비고 1 학생들,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은 통학과학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이제 우기, 우리나라도 우기가 있는 것 같아. 우기가 지금 끝나가고 건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등과정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2학기 때 어떻게 고등과정을 준비할 것인가. 대부분 중학교 3학년 2학기 올라가는 여름부터는 고등과정 선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학교 내심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목은 여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이라도 좀 편할까 봐. 가이드는 접니다. 그렇죠? 가이드와 인솔자는 저인데요. 여러분들이 2028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요. 2028학년도에. 그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첫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보들이 좀 없고 과학 같은 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변화가 많거든요. 과학이랑 사회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학기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름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거야. 그걸 여행을 테마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통학과학뿐 아니라 2학년 때 또 개정이 돼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여름때 과학탐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은가. 더 멀리 가서는 이제 고일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지. 겨울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행 상세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죠.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과탐사탐,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변화가 좀 큰데 바로 그 지금 현행,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고3이 되기 전까지 현재의 교육과정이 이어집니다. 알겠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대입개편은 2028이고요. 아, 복잡해. 그죠? 여튼 그냥 여러분 때부터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수능 체계가. 현재는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물화생지, 물원화원 생원 지원 중에 물론 2도 4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선택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물화생지원 중에 2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위주로,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을 정시라고 하고요. 정시 전형,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도의 내신을 위주로 해서 뽑는 것을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 과정에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수능 과학에서 선택 과목이 폐진한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아니야. 이제 무조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문의과 모두 필수적으로 수능에서 응시하셔야 됩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의과 모두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없다는 거야. 수학도 선택이 없어. 다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사회탐구만 보고 이과는 과학탐구만 보는데요.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수능을 봐야 돼.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까지는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도를 좀 낮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고1 때 공부하는 게 곧 수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준비를 미리 미리 잘 해놔야겠죠. 그리고 논서수량 평가가 확대된다. 그리고 정시에서 가서 정시에서 EBS 비율이 EBS의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게 50% 정도 연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체계가. 그런데 그걸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어? 바뀔 수 있어요. 맨날 이렇게 3년, 3년 전에 공질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체계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육과정이 갑자기 1년 남았는데 수능이 갑자기 바뀐다던가 6개월 남았는데 평가원의 어떤 기조가 바뀐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이 교육과정 자체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잘 봐봐. 고1 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야. 그런데 이게 또 고2, 고3 때는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고2, 고3 때는 내신으로 물, 화, 생, 지 이게 원래 수능 과목이었는데 이걸 수능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통합과학만 보겠다는 거지. 학생들이 이렇게 막 유리한 거 있잖아. 뭔가 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물리화학이 물론 되게 중요하잖아. 원래 중요한데 이과에서는 학생들이 막 안 하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되어가지고 뭔가 문제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다 때려줘! 다 봐. 통합과학 개정해 줄 테니까 거기 물, 화, 생, 지 다 들어있거든요. 다 봐! 알겠죠? 문과도 봐! 통합인제 양성이 중요해. 문의과 통합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수능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만 고2 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 화, 생, 지 내신 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과 아직까지 애들은 교과서가 안 나왔단 말이야. 알겠죠?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와가지고 얘는 윤곽이 드러났는데 얘는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만 현재 물원, 화원, 생원, 지원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뻔한 게 있어. 물리학의 뉴턴역학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거 있죠. 화학의 양적관계라던가 또는 산화 환원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까지 좀 비슷한 물, 화, 생, 지가 고2 때 학교 내신으로 진행이 되지만 수능을 보지 않는다. 고3이 되면 이제 약간 또 세분화되거든요. 물리영역 같은 경우도 광자, 광자와 에너지 이런 식 또는 전자기, 파동 이렇게 약간 세분화돼가지고 선택을 해서 내신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두 개씩 다 분류가 돼요. 알겠죠?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필수과목이고요. 이거를 이제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라고 해요. 알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1, 고2 때 배운 얘들이 중요해요.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지? 내신에도 들어가고 수능도 나와요. 통합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렇게 변화가 돼간단 말이에요. 특히 고2 같은 경우에 물, 화, 생, 지 중에 택2 또는 택3을 해서 내신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체 네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택2 또는 택3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택2만 한다. 알겠죠? 택2만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에는 선택이 있는데 수능은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문의과가 다 공통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여러분들 2028 대입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사실 학교, 중학교 내신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선행 위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수학선행을 한다던가 영어는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수학선행과 과학선행을 좀 하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좀 닥쳐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미리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과학이랑은 좀 분량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과학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중3 여름부터 선행을 좀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미리 중3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능 어차피 두 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 내신에서 배우는 애들 특히 중요도가 물리화학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정말 대학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물리화학은 좀 필요하고 생지는 좀 닥쳐서 해도 됩니다만 물론 생명 선생님이나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미리 공부해놔라 이럴 수 있는데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 여러분들 선배들이랑은 조금 양상이 달라질 거야. 아무래도 통합과학을 위주로 공부하고 고2 때 배우는 것들은 정말 좀 부담스러운 거 물리학의 뉴턴 역학 부분 또는 전기 에너지 부분 이런 것들 화학 같은 경우도 양적관계 앞쪽에 등장을 하는 기체에서의 화학 반응 몰수라던가 또는 몰롱도라던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 화학에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고3 걸 선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죠? 얘들은 아직은 이게 또 분리 세부로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세부로 분리된 게 처음 실시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영역이야 지금 현재 선생님들도 몰라요 이게 물리화학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 대단원 하나가 따로따로 수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 과정처럼 고전 역학 이런 약간 이런 느낌 현대물리학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좀 구분이 세분화돼가지고 수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여름 계획을 좀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방학 동안에는 통합과학의 기초 입문 있잖아요 고1 때 배우는 거 그것들을 미리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두면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과학도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2학기 때는 좀 시간이 좀 있잖아 이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건 물리화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행을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3학년 겨울방학 끝에 겨울방학이잖아요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다시 한번 통합과학을 공부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행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공부할 것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테마가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여름이 되면 7월 말 8월 초에 놀러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까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알았지? 자 여름방학과 2학기 여름 계획은 개정통합과학의 기초 입문을 공부를 하면 좋겠어 새롭게 바뀐단 말이야 새롭게 바뀐다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과정이 좀 나와 있지만 현재 시중에 개정교육과정 책들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제 수업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기초 입문 강좌 생초보 기초 입문 강좌 HV라는 강좌가 있어요 HV SCV 생초보 여튼 여름은 짧잖아요 한 달도 안 되지 않냐 여름방학 동안에 그래서 통합과학의 기초 입문을 공부해 두면 중등과정을 정리하면서 부드럽게 고등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학기, 2학기 때는 시간이 몇 달 되잖아 몇 달 되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의 기초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 물리학과 화학에서 특히 뉴턴 역학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앞부분 절반 정도가 다 들어있어요 뉴턴 역학의 앞부분이 통합과학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역학 학습하는 이거는 기존 과정으로 해도 돼 기존 과정과 뉴턴 역학 공부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교과서도 안 나와 있고 인강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하고 있는 물리학 1이라고 되어 있어 현재의 물리학 1 현재 물리학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리학 1 이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화학 1 물론 얘들의 입문 강자도 존재를 할 거예요 여기에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앞부분을 좀 공부를 해두면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학기 때는 물리학과 화학을 좀 해두시고 겨울 계획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기초 입문 강좌 말고 개념 강좌라고 해요 개념 완성 강좌라고 하는데 개념 완성 강좌 알겠죠? 이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풀 버전 기초 입문 과정은 풀 버전이 아니야 대부분 약간 짧게 좀 쉽게 통합과학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얘는 풀 버전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고 이게 수능에서 진행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범위로 얘는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맛보기? 중등 과정 총정리?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겨울방학 때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개념 강좌를 충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때 학원에서도 수업 진행하고 인강도 오픈이 되고 이럴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걸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학습여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개정통합과학의 내용들 잠깐 설명 잠깐 할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첫 학생들이라니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첫 알겠죠?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기존 통합과학과 좀 비슷한 게 있지만 대단원 두 개가 추가가 됐고요 소소하게 내부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할게요 여행지 소개 알겠죠? 일단 2022 개정 통합과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통합과학 1, 2로 나눠져 있는데 1학기,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1 때 배우는 1학기, 2학기 한 권으로 되어 있어도 되는데 분리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통합과학 1 이 신규 여행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통합과학은 여기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4개가 마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중등과학 배우면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이렇게 보면 1, 2학기 책들이 전부 다 무라생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약간 총망라해서 압축해놓은 것과 같은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해서 우주가 나오고 우주에서 원자가 생기고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물질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구 시스템, 그 지구에서 이제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물리학이야 물리학 여기는 화학이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물리가 좀 많아요 지구과학이 일부 들어있고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을 다루는 게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통합과학 2에서는 변화와 다양성, 지구 환경의 변화 생물의 다양성, 화학 변화 환경과 에너지에서 생태계와 에너지 에너지가 다시 물리학 파트가 나와요 물리가 여기에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여기, 여기 지구 시스템 여기에 좀 등장을 합니다 화학은 화학 변화 여기랑 1단원에서 화학 결합이 나와요 물화 생기가 고르게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과학이야 1학기, 2학기 여기에 이 4개의 기존 통합과학에 1단원과 6단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기초라고 해서 신규 여행지라고 넣어놨네요 기본량과 단위, 측정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과학의 기초가 등장을 하고 마무리는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 너희들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 중등과학이 맨 뒷부분에 뭐 있을 거예요 과학과 인류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실생활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통합과학도 그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과 미래사회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과학의 기술, 현지의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해서 교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만 본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배우는 통합과학과 이 2, 3, 4, 5단원이 거의 유사하다 알겠죠?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의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이거가 추가됐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2022 개정통합과학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면 여행을 한다면 통합과학 기초강좌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겠죠?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초입문강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보, SCV가 생초보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지었어요 빨리 읽으면 SCV인데 L, C, B라고 합니다 L, C, B, L, C, B 알겠죠? L, C, B, 생초보, 기초입문강좌 생노배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중등과정을 정리하면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강좌가 바로 이 SCV 생초보 기초입문강좌 차근차근 기초부터 화학의 원소교 같은 것들도 모른다 생각하고 외우라고 좀 보여주고 시키고 외우게 시키고 이렇게 뉴턴 역학 같은 물리학 같은 것도 기초부터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쉽고 빠르게 특히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들어갔을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몇몇 구간이 있어요 걔들을 좀 미리 쉽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강좌가 L, C, B, 통합과학 기초입문입니다 교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교환 출력하셔가지고 출력 정도는 하자 얘들아 고퀄리티 교환을 제공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좀 추천을 드린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금방 하면 돼 한 15강 정도 돼요 15강 정도 한 강좌는 한 50분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요 자, L, C, B 기초입문의 구성은 테마별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중등과학과 연계된 개념이 진행이 되고 통합과학 입문 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딱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거의 없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 C, B 발전 문제라고 해서 그 테마별 단원 한 강좌당 한 4문제 정도씩만 넣어놨습니다 기초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여름방학 짧지만 딱 보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된 게 L, C, B 기초입문 강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L, C, B도 풀 수 있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문제들 맛보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2, 고3에서는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리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 중학교 자 그 물리학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하면요 물리학원 강좌 현재는 개정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교과 과정으로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선행으로 들으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만한 거는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물리학원 입문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완자, 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완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완자책 한 권 사면 물리학원 사면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그거랑 동일한 책입니다 알겠죠? 물리학원 전범위의 원래 내신 개념 완성 책인데요 자세하게 개념을 고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책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충실하게 설명하는 강좌고 물알체 물리학원 개념 완성이라는 건 수능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개념 공부를 한다면 공통 교과에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권의 교과서가 있겠죠 오존 교과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공통 부분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액기스를 뽑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듣고 싶은 거 내가 완자책이 우리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쓰던 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구매와서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현재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강민은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알체 물리학원 개념 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중3 2학기 때 물리학원에 대해서 앞부분 역학, 역학만 해줘 뒤쪽에 전자기와 파동이 있는데 전자기 파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전자기 파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도 되는데 이 역학은 통합과학이랑 또 연계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했잖아 화학은 지금 강조하는 저는 지명하지 않습니다만 화학원 같은 경우는 앞쪽이 양적관계, 산화환원, 산원기, 중화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부분, 화학원도 앞부분을 좀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저의 준비된 강좌는 고2, 고3 거는 물리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학기 공부하시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딱 시작이 됐을 때 시작이 됐을 때 오픈이 되는 게 12월에 오픈이 되는 게 개념완성 강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개념완성 강의가 그때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기초입문강자가 아니라 진짜 그 수능을 보는 통합과학 있잖아요 그 전범위를 시작하는 개념완성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개념완성도 진행이 되니까 그건 12월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행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약 버튼 눌러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